오케이 카루타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필요하지요 버프 다 날라간다 이제 아 여기서 회오리 쓰는 거 좀 그렇지 않나? 어 이거 저거 뭐합니까 오케이 세다 세고띠 좋아요 세다 카피 스읍 카피는 그냥 마지막에 저 스킬 쓰면은 끝날 거 같은데 저 용서의 의지 돼있죠?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때려요 어 이제 용서의 의지를 딱 써줬어요 이거 모자를 안 받지 않습니다 그죠? 이거 패 한 방 되나? 지금 쏴도 되나? 끝날 거 같은데? 어어 무빙 했어 말도 안 돼 아 무빙으로 피했네 야 요걸 하필 이 타이밍이야 그래 지금 강 나왔는데 까비요 이 타이밍에 이걸 무빙하네 아 소비창 없어여 오케이 아 도핑 없어졌구나 아 오케이 습 그냥 패서 끝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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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게 아는데로 쎄 캐릭터 어이구 쎄하네 강의 오커 오케이 또 소비가 부족하단 말이야 오케이 마무리 해봅시다 카라 바인드가 있으면 바인드 컷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바인드 컷은 턱도 없겠다 그거는 안 들겠다 그건 안될 것 같거든요 바인드 컷 뿅뿅뿅뿅뿅뿅뿅 오케이 사카루트까지 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아 오늘 이것도 잘 나오네 고급병 두개나 먹었어 요새 하나에 천만원, 이천만원씩 하는 것 같던데 조각 조각 13 13 11 13, 11 오케이 일곱스루마 끝 병시는 실제 잔인 다 사과 네네